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과 관해서 본인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립서비스만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에게 했던 말들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철수가 이번 협상 결렬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윤석열 쪽에 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도.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게 후보 단일화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체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하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지금 안철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너무나 지엽적이고 변방적인 문제고 그래서 안철수가 아직도 정치 핵심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가 또다시 본인이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번호를 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저 번호를 뿌려가지고 문자만 18,000개에 쌓인 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 이유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만큼 지금도 문자가 오고 있다. 그래서 받지 않는 전화 그리고 부재중의 전화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채널을 거쳐서 뿌린다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지재진의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안철수는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는데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메시지가 3만개가 넘는데 이 전화로 어떤 통화나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읽지 않은 문자메시지가 1만8천개 쌓였고 읽지 않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303통 부재중의 통화도 37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고 어떤 시도로 할 수 있나 이러면 의지가 있다면 본인 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화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만나가지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문자폭탄이 많아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도 할 수 없고 문자폭탄이 많아 쏟아지기 때문에 이건 상대당의 후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안철수와 완전히 정치를 어린애들의 골목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가고 있다. 아니 그런 거 불편하고 그런 게 귀찮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그건 단일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열아같이 단일화를 해달라고 문자폭탄도 보내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진정성을 읽을 줄 알아야지 자 이렇게 나를 방해한다. 아 귀찮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게 이게 안철수식 철수가 아닌가 안철수식 철수가 아닌가. 정말로 구상유치 그야말로 어린애 같은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아직도 정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정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아니면 자기 옹고집 때문에 국가정책이나 운영 방향들을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보여줬던 이걸 보면 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철수가 받았던 본인이 휴대전화를 시대진에게 보여주면서 안에 내온 열지를 않고 위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나라를 살리고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대전화를 눌려보면 거기에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본인이 보지 않고 그래서 휴대전화의 첫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진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이런 휴대전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하겠나 이런 식입니다. 이 핑계치고는 너무나 유치한 핑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화가 안철수 갖고 있는 휴대전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다면 사람을 보내도 되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측근들의 전화를 통해서 통화하면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에게 문자 배제지를 보내고 난 뒤에 그 측근에게 문자 배제지를 보냈다. 확인해라. 하고 또 옆에 사람이 그걸 안철수에게 보고도 했고 나중에 안철수가 봤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피드백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 나와놓고 지금 와서 문자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화를 쓰고 또 확인을 할 수 있겠나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국가의 정상을 올라가서 국정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아주 유치찬란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래서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겠다. 마치 애들이 이런저런 핑계돼서 나 밥 안 먹을래. 이렇게 엄마에게 밥 투정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는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뿌려서 문자메시지 3만 개가 오게 하고 실세 없이 전화를 하는 것이 협상 파트너의 태도인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가 중요한지 휴대전화 공개돼서 이걸 공개하는 게 중요한 건지 이거 지금 후보 단일화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마 안철수는 정권 교체보다는 자기가 괴롭히고 자기가 휴대전화 공개가 돼서 비판 문자 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인식이 너무나 어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안철수 후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후보는 24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 후보님을 직접 뵙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25일에는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TV토론을 마치고 안 후보님이 편하신 장소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문자 폭탄으로 인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윤석열 후보는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워낙 문자가 많이 와서 제가 전화와 문자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없었을 수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 문자 드리고 나면 그쪽 관계자에게 내가 전화를 드려서 문자 드렸으니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안철수 후보께서 보셨다 하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의 핑계가 터무니없다. 안철수는 처음부터 단위로 할 생각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안철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작부터.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론 그리고 개헌 이런 걸 통해서 안철수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그래서 많이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난 TV토론에서도 그거 당론으로 증해진 건가? 하니까 어제 당론으로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론으로 하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안철수는 이미 이재명과 또 다른 협상 라인을 갖고 거기서부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양쪽에 왔다 갔다 사실상 간을 보고 결정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